그 브이도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. 아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근데 나 좀 최근에 배웠는데 우리 사쿠라가 얘기하더라고요. 사쿠라가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찍는데요.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. 모르겠어 내가 하니까 이렇게 찍는데. 사쿠라 가니까 괜찮던데. 그래요? 아무것도 안 한대, 아무것도. 아 근데 이게 손이 가만히 있으면. 그냥 우리 식으로 찍어요. 그래. 아 자꾸 코 굴아. 아 까부턱 죄송합니다. 제가 친하잖아요. 제가 친하잖아요. 정말 재밌을 때. 정말 행복할 때 코 굴아요. 아 진짜? 정말 행복할 때. 아 자꾸 코 굴아. 아 좋네요. 좋아 좋아 좋아. 아 누나가 여기 딱딱 맞잖아요 지금. 좋아. 아 우리 시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요. 프라이데이. 보고싶은 테이퍼ologists.